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제어를 받지 않는 권력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탈인 겁니다. 약탈. 과거처럼 그냥 이름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뭐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제도의 이름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정책의 이름으로 수탈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들 잡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사람들 잡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의도 여러분들 그런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 그런 얼마 여러분들 월세 조금 받는 분들이 나와서 울부짖는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고 야무지게 나라를 그냥 말 안 먹을 겁니다. 저는 눈에 선합니다. 눈에 너무나 선하게 보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의 꿈은 그냥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국 씨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조국 씨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냥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 바로 밑에 윤 대통령께서 여당 초선들 불러가지고 108석 이어소의 아대에 위축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조국이 여러분들 개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안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개헌할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땅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밥이 되겠죠. 국토보유세 이런 거 반드시 감절시킬 겁니다. 그리고 뜯을 때는 다 뜯겠죠. 그리고 사회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무슨 사회권 공유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부가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본의 상당수는 탈출을 할 거고 있는 사람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비책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움이 있으니까 조국씨가 말은 또 잘하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여기 나오네요. 검사의 영장 신권을 삭제한다. 해내겠죠 뭐.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실수한다. 사회권이라는 게 뭡니까? 조국씨한테 내가 물어가지고 사회권이 뭐요 묻지 않았지만 공동 책임의 원칙인 겁니다. 그냥 국가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약탈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이 이야기하는 사회권이라는 것이 그냥 저 이야기의 경제학자의 개념으로는 그냥 공동 분배의 뜻인 겁니다.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계층 중에서 또 대단히 여러분들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과세를 때리겠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으면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늘려가면 돈을 쓰겠죠. 그래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국제신용평가서 등급을 낮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겠죠. 그게 만성적인 위기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겠죠. 화폐가치가 추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천정을 찌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나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해외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거듭저러 끌어안 가겠습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전형적인 좌파 여러분들 정책이지 않습니까? 토지 공개념 강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겁니다. 그거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금을 떼면 그대로 여러분들 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도는 법률 요청한다. 그러면 서울의 기독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뭐죠? 수도를 옮기는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부마민주항쟁, 오일파 민주화운동, 6월 10일 민주항제, 헌법 전문수로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도 헌법에 들어가니까 개판이 되겠죠. 나라라는 것이. 헌법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헌법에 있는 기본적 이름 자유주의 원칙을 다 철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렇게 겁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표를 마음껏 쑤셔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제 보시면 어제 나온 거 부산남구에 이런 비례대표 표 집어넣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626표 사전투표에서 지역구의 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이름들 비례대표의 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별도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수에 들어가게 되면 표를 한 장씩 받기 때문에 지역구의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투표자 수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아래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지역구의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좀 작습니다. 작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으면 투표자 수 있고는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데 득표수에 비례대표 득표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2626표를 전부 다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해버려가지고 3,227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81%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수조정을 한 겁니다. 개수조정 과정에서 비례대표의 득표수 부족분의 만큼을 전부 다 무효표로 플러스를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걸 다 더하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정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잡아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B를 보게 되면 하단에 지역구하고 상단에 비례대표를 보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 사전투표의 무효표가 601표인데 발표한 걸 보면 몇 표입니까? 3,227표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개수조정용으로 2,626표를 다 무효표 처리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조작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몇 십 년 동안 이런 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정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시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렇게 해서 이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노예의 초입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모두가 선거관리비원회에 노예로 그냥 자임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사 문제를 네 가지 정도 마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 오늘 여섯 곡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김덕영 감독이 직접 쓴 킹덤북스에서 나온 건국전쟁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방송 여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 표입니다.